어 내가 이거 근데 이니시 못하겠어 왜냐면 전멸이 없어가지고 이니시 이후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들어가면 안돼 방금 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전멸 궁 썼으면 안돼 그냥 죽었어야 됐어 전멸을 괜히 낭비해가지고 이니시를 못하잖아 전멸 없어가지고 판단이 조금 미스였어 노비양님 3개 선물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4 3 2 1 아! 연대경제님께서 나랑 통했구나 타이밍 연대경제님께서 별풍선 100개국 통큰팽 가입을 감사합니다 어? 어 감사합니다 연대경제님 좋은 대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본데 저한테 배울게 많을거에요 연대경제님 통큰팽 클럽 가입에는 언제나 킥뷰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5 6 7 수화 조심조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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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대경제님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서울우유 안 먹을거에요 연세우유만 먹겠습니다 알았죠? 알았죠? 어? 감사합니다 정말! 고맙습니다 혹시 너 어짜피우유 안먹어? 물밖에 안먹어요? 저 연쇄우유 연쇄대는 대학교 총장님이 누구샘? 연쇄대 비학, 대학교 총장님 비연쇄 아우! 마! 싱그라이디! 오 리언 폼! 헬로우~! 굿 내가 민코다님 팬클럽과ite 감사합니다 ** 오 유 아프다 아파 도망가 다섯명 다와야되 라섯이 Nil 다 모여야되 어우 틈을 놓치지도 않는것 맞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호호호호 야헤호호야 죽는다 에너지 파다 도망가!!! 에너지 파다! 야 클납다 도망가라! 야 우리라도 도망가야되 Sketch ZE Y ha hoor 다섯이 다 모여야돼 어우 틈을 놓치지도않는구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하하하 죽는다 에너지파다 도망가아 에너지파다 야 큰일났다 도망가라 야 우리나도 도망가야돼 이 자식 제발 개인적으로 다 잘렸어 세상에 어? 캡틀을 하는게 뭐냐 마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데려주고 말로받았구만 어? 아리? 데려주고 말로받았어 친구가 서울대경제님께서 팬클럽 가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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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나갈수없다 안된다 물약 3개 가자 고고고 저 나왔다 용 캐틀 캐틀 너는 레드를 먹어 알겠지? 24분이니까 넌 레드를 먹어야돼 계속 없었어 뭐가 뭐가 레드가? 있네 있구만 레드 레드가 안질리냐구요? 레드가 왜 질려? 레드가 있네? 뭐야 뭔소리야? 계속 없.. 아아아아 아아 이걸 피해? 전멸이란 진짜 희대의 사기 스펠이야? 어어 아 그 소리구나? 레드를 내가 계속 먹었다고? 계속 먹을 수 밖에 케이틀은 1킬 7데스 3데스 인걸? 1킬 7데스 3 어시 인걸? 내가 먹을 수 밖에 그러면 잘해야지 너가 효율이 내가 좋은걸 어떻게 해? 내가 먹어야지 이쿠퍼 앵님 감사합니다 어? 야 같이 들어갈까? 어어 큐가 이거 어? 누군가 디도스 공격하는거 아니야?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누군가 이거 내 키보드 자판을 대신 누르고 있는 기분이야 조금 이상해 어? 눈 눈 눈 눈 기다려 공황장애 연구가 하세요 크 쟤가 앓고 있는 장우가 장애가 그거밖에 없는게 아닙니다 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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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음раст 처음으로 잘한bet 다음은 두번째를 희따할게 용 못 뱃음 어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집에 간다 집에 갔다온다 집에 가서 히드라 사야된다 히드라 히드라 사고 체력 3개 조금만 기다려 지겠네요 형 조금 좀 분위기가 넘어가긴 했어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그 분위기를 우리가 유지를 못했어 오케이 Q 일부러 맞추지 말고 오케이 그만가 내가 도망가라는 언지를 줬다 유언이었지 그 애 너의 유언을 받아들인다 니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거야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너의 복수를 할려고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있는 나에게 너는 죽으면서도 말했지 나의 복수는 하지 말아라 오케이 너의 유언대로 행하리 어 스트레시 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겠다 너를 잃은 나의 슬픔이 너무 강해 난 자신보다 더 도망가 적은 전설적이야 도망가 후트롤아 도망가 케이틀린 무빙 굿 플러스 2초 생존 무빙으로 인한 생존 나이스 생존 수고했다 어 알이 너무 화내지마 넌 섹시해 수고했다 다음판에 다음판에 소만나자 알아들었겠지 알아듣기 쉽게 말했으니까 오늘 다 지내요 오늘 다 지내요 안 졌어요 오늘 왜 다 졌습니까 제가 어우 딜 많이 넣었다 어 거기 1등 딜 넣었네 잘했네 케이틀린 너도 잘했네 11,017 딜 잘했네 나랑 비슷하게 넣었네 딜 2배나 넣었네 더 잘했네 수고했다 안녕하십니까